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김요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다마 오랜 기간 깊어지는 고민 속에 애를 태웠다는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결의 한결같은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잘해질 국가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다. 우리 당중앙은 이미 남조선 당국의 태도 요하에 따라 3년 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본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명하였다. 이것이 해마다 3월과 8월이면 되살아나는 남쪽 동네의 시스테리적인 전쟁 연습 광기를 염두에 둔 것이며 북남관계의 마지막 기회로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말장난에 이거리 난 남조선 당국자들이 늘 하던 보릇대로 이번 연습의 성격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며 실기동이 없이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 모의 방식의 지휘소 훈련이라고 광고에 대면서 우리의 요연한 판단과 리예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유치하고 천명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 아닐 수 없다.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 우면하면서 살다 나니 반별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적을 겨냥한 합동운사 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것이 뒷골방에서 몰래 진행되던 악성 전염병 때문에 볼품없이 연습 규모가 쫄아들어 거기에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 저렇게 변이 되든 동적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친 개를 순한 양으로 보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괴변에 놀아날 상대가 아님을 아직까지 그렇게도 모를까. 털어놓고 말하여 정치난 경제난 대유행 전염병난의 허덕이는 형편에 하나만화한 전쟁 연습 노름에 매어달리면서까지 동적에 대한 적대 행위에 부덕부덕 명운을 거른 남조선 당국의 처지가 가련하기 그지없다. 우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대감과 불신으로부터 출발한 피해 망상이 극도에 달한 모양이다. 연습 중단을 약속하고도 우리의 눈을 피해가며 2018년에는 110여차, 2019년에는 190여차, 2020년에는 170여차의 크고 작은 전쟁 연습을 도족고양이처럼 벌려놓은 데 대하여서도 우리는 알고 있은지 오래며 때가 되면 낱낱이 계산하려고 하였다. 앞뒤가 다르게 이런 식으로 북심전쟁 연습에 계속 열을 올리다가는 북남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루차 강조하였고 인내심을 발휘하며 충분한 기회도 주었다. 그럼에도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사물이 아니라 전쟁의 사물, 위기의 사물을 선택하였다. 사물의 봄 계절에 모두가 기대하는 따뜻한 훈풍이 아니라 스산한 살풍을 몰아오려고 작정한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스스로 자신들도 바라지 않는 붉은 선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을 하였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조선 당국의 동족대결 의식과 적대 행위가 이제는 치료 불능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중하게 된 결론이다. 전쟁 연습과 대화, 적대화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 행위에 짓궂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현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의하는 문제를 일종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 조치들은 이미 우리 최고 수뇌부의 보고들인 상태에 있다.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서도 시연스럽게 파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 행동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명백한 것은 이번에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인 우리당 제8차대에서 명백히 천명된 바와 같이 대가는 노력한 것만큼 지불한 것만큼 받게 되어 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곤러에서 우리 땅에 화양대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타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꾸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제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최의 110, 2021년 3월 15일 평양